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애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세미허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류와 감남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오 산에서는 동을 캘을 것이미라 내가 안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심장 속에 이 사람 주의 소원 저 세상 향해 담당기석을 간문하에 베어버릴 내 심장 찾아오리 내 마음속에 이 사람 주의 소원 저 세상 향해 담당기석을 지구성에 영원히 한옥 소원 찾아오리 무엇을 위해 사랑하나 무엇을 위해 거래하나 무엇을 찾아 헤매이냐 무엇을 따라 걸어봐라 우리 가슴 속에 더워보지 영원한 생명 감사하리 우리 영원 속에 우리 영원한 생명 소고하니 우리 영원한 생명 우리 영원한 생명 너의 아 Je Украї аны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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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육신 세상 중심으로 그분들은 저절로 따라오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분임을 부부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갈등들이 일어나느냐 나는 여전히 세상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적인 사실을 말하고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축복을 제대로 알고 누리게 될 때에 세상도 증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되는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날도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말은 우리를 영원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지 못하니까 신앙 생활하면서도 무기력하고 무능력 속에 살아가면서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슴 속에 담아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사실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니까 무기력, 무능력 속에 살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그게 흐뭄함과 공허함 속에 우울증에 시달리고 온갖 정신적인 문제들 속에 마지막에 자살까지 하게 되는 이런 결과들을 가져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7지라고 보면 생기를 부르는 이 생령이 된지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중한 축복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여기에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량에서는 이 영이 살아나지 못하니까 육신의 겉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에 보이는 어떤 쾌락들, 육신의 욕심들, 육신의 만족들 위해서 살아가요. 왜냐? 영이 살아나지 못하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해보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면 사실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축복이 더 완전하게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된 인생을 두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두셨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뜨나무로 말 에덴 동산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혼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마다 내 마음속에 에덴 동산 때 누렸던 그 축복보다 더 완전한 축복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찬송 가운데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역사들을 제대로 알고 누리면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별 가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가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그래서 껍데기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별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면서 실제로 가치 없는 것들만 붙잡고 모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배될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배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말이라면 예배될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고 영이 살아남으로 말이라면 모든 현장들을 증복하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있어요. 영적인 축복이죠. 영적인 사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영이 살아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축복인데요.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인데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과 영이 바라보는 방향이 뭐냐 보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좌를 바라보게 될 때 그게 나타나는 응답이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그 응답이 2, 3, 7 나라를 살리는 빛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위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영적인 축복이고요. 영적인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에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든 걸음 속에서도 미리 이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이 많은 그 사실들을 체험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이 이 보좌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보좌의 축복으로 더불어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들이 보좌의 축복과 함께 나타나게 되어있고요. 그게 2, 3, 7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를 향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 그 보좌는 4등의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보좌입니다. 그리고 장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부르는 이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말씀하셨죠. 초대교회는 오직 한 가지 기도였습니다. 그게 뭐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앞서서 성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앞서서 제대로 기도 제목들을 붙잡은 것이죠. 바로 이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4등의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라 말씀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 3, 7 나라를 살리는 귀중한 빛의 역사 여러분 그 축복된 역사들이 어떻게 누려지느냐 사실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면 이방의 빛이 다했어요. 그래서 4등의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붙잡게 될 때에 그 사실을 확인하고 누리게 될 때에 보좌와 시공간과 이 3, 7을 살리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축복된 은혜를 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살아나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귀한 축복된 역사들이 날마다 누려지면 여러분 관계된 현장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에게서 아무리 사람들이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 속에서도 내가 섬기는 교회 사회 속에서도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업 속에서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이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응답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이것을 다 놓치고 끝빼기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늘 갈등 가운데 있는 겁니다. 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만 또 다른 문제들이 나와서 그 문제 속에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짜 것을 찾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누리면 그 속에서 미래 보는 눈이 열려지고요. 그게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고 몸부림치는 살아가는데 왜 어려움과 재앙이 계속 임할 수밖에 없는가 재앙 보는 눈도 열려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래와 재앙 보는 눈이 열려짐으로 말면 그나마 답을 줄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오는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문제를 당해도 그 문제 속에 답이 보이니까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주신 비전이 발견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알고 이 시대의 재앙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지고 그 속에서 주어진 답을 아니까 어려운 환경에 처가면체할수록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이 새롭게 붙잡혀지게 되어 있어요. 이 삶을 가지고 성도의 삶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삶이 이거예요. 이 회복해야 될 삶은 영적인 축복 속에서 영적인 사실 속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누려야 될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것 진짜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바로 장세기 2장 7절의 생기를 부르렀다는 것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신 것 그리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보좌와 시공간과 2, 3, 7 나라를 살리는 빛의 역사입니다. 이 축복의 비밀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걸음걸음 속에서 이 한 시대를 살리는 전부 흠한 응답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술을 통해서 40년 동안에 강약 흐름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을 걸어오는 동안에 가데스 바네에 이르러서 가난한 땅 정복을 앞두고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신명기술인데 40년의 강약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킨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미래를 새롭게 보는 은혜를 신명기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영적인 축복의 비밀들 영적인 사실을 놓치니까 육신적인 비전에만 붙잡혀 있었어요. 영적인 축복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눈이 열려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신명기술을 통해서 너희들이 받을 축복이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40년 동안에 인도하면서 가르친 부분들이에요.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새로운 미래가 있다라는 것 그 축복의 진정한 눈을 열려 하는 것 그게 신명기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부분들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육신적인 비전에만 그것을 마음에 품고 거기에만 눈이 열렸습니까? 영적인 축복에 대한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놓치니까 기복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고 기복적인 비전을 가지게 된 거죠. 육신적인 비전인데 그 육신적인 비전은 기복적인 비전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영적인 축복을 제대로 안다면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가 되어질 것인데 이 영적인 축복을 모르니까 결국 홍해 앞에 섰을 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빠져나오지 못한 애굽에서 바라왕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전했습니다. 그게 출애굽 아닙니까? 6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렇다면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바로 사단의 손에 붙잡힌 문제 종로를 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6월절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했다면 걸어가는 걸음 속에 홍해라는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또 어떻게 하실 것인가 기대가 되어질 것인데 육신적인 비전에만 눈이 열렸기 때문에 결국 홍해 앞에 설 때에 기복적인 신앙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강약일을 가는 동안에도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늘 그 모양 그 모양 그 꼬라지였어요. 왜냐? 육신적인 것만 바라봤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약일을 가는 동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요. 매일매일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신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문제와 사건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진짜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사실을 알면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사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강약일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일을 가는 동안에 얼마나 어름들이 있겠습니까? 위험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늘 의식주에 대한 부분들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 걱정 안 될 수가 없죠. 매일 만나와 매체를 주셨습니다마는 매일 만나와 매체를 또 주실 것인가 늘 걱정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를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출애교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동안에 결국은 우상을 만들게 되었죠. 그게 32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아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매체를 하기를 통해서 먹이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입니다. 뭐를 모릅니까? 영지인 축복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만 기복적으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이 이야기했죠. 그러면 좋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금 다 가지고 온나. 그래서 금 가지고 금소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너희를 인도할 신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영지인 사실을 놓치면은 어마어마한 영지인 축복을 우리 안에 담아놓으신 사실을 놓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문제와 사건 당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열두 명의 정탐꾼을 세워가지고 가난한 땅을 정탐하게 돌아오게 합니다. 믿음 좋은 열두 명의 정탐꾼을 세워가지고 가난한 땅을 정탐하게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돌아온 열 명의 정탐꾼을 보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들 보기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가 떼이다. 그들 앞에 서서 우리를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가 떼이다. 잘 본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놓쳐버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함께하시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 결국 세상이 크게 보이고 그 앞에 나 자신은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고 아무 보잘것 없는 없게 보이는 그 사실을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요소와 갈렙은 고백이 달랐습니다.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다. 여기 단순히 그들의 보호자 영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과 사실을 알고 누리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신앙생활 속에서 바르게 회복해야 될 일이 있다면 회복해야 될 수 있다면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사실입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것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 사실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 또한 육신적으로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착각이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라고 세운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잘못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입니다. 육신적인 것들을 갖고 있는 기준 속에서 나오는 잘못 생각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가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속국되어 있는 이 속에서 우리를 정치적인 해방을 시켜줄 메시아로 그것도 육신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늘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의 강약 흐름을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신명기서를 주신 이유가 뭐냐 너희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비전이 있다는 것 거기에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사실의 눈을 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가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인 축복 영적인 사실이 눈이 열려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로 붙잡혀지고 누려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는데 그게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무슨 언약을 주었어요? 새로운 비전을 주었는데 어떤 언약을 주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세계복구마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실을 약속하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세계복원 비전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1절의 앞부분에 보면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들어가는 모든 땅을 너희가 차지하리라 여기에 너희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말씀 속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축복을 말씀으로 찾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구원의 축복을 말씀으로 찾아 누리라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대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셨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아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왜냐? 이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을 잇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요한복음 1장 4절 구절에 보면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구절에 보면 사람들의 빛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담겨진다 그게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이다 저게 응답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 속에 말씀이 담겨지는 것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가장 정확하게 성령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말씀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말씀이 담겨지는 그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내의 각인됩니다 그리고 그게 영혼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게 영혼과 연결되어져요 그게 다시 몸으로 나타나고 현장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 사실들을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리듬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생각은 마음으로 행하고요 그 마음은 뇌로 가게 돼 있고 그 뇌는 영혼으로 영혼은 영혼과 연결되어지면서 그게 다시 몸으로 나타나고 현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마음에 담을 때마다 그게 생각 속에서 뇌로 전달되면서 그 몸으로 현장으로 나타나는 것은 말씀의 성치인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나게 되고요 다른 것 담게 되면 다시 말해서 삼단체들이 말하는 어떤 명상운동을 통해서 접신하고 이런 부분들 담게 되면은 결국 그게 뇌로 영혼과 영혼으로 전달되면서 반대로 일어나는 일들이 흑암의 나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담입니다 사실 그래서 빌리포 4장 7절에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함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가운데 딱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담겨지길 바랍니다 오늘 주부 안쪽에 보면은 이 일곱 가지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어요 생각과 마음이 뇌로 가고 뇌에서 영혼으로 영혼에서 영혼으로 이건 보자냐 허감이냐죠 영혼은 보자냐 허감이냐입니다 보자에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게 몸으로 현장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영혼이 허감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마찬가지로 몸과 현장에는 허감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하나의 말씀이 담겨진 것 그게 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명령의 너희는 지켜 행하라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세계보금의 비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담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하게 또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말씀하죠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강약위를 긋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시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강약위를 40년 동안 인도하신 것은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주시는 테스트가 있고요 그걸 시험이랍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제 가운데로 끌고 가기 위한 템프테이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40년 동안에 시험하셨다 어떤 시험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은 존재인지 아닌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붙잡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2제를 마지막에 보세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미리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미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미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게 되면 우리는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기쁨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미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빌리포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인 말씀을 담아주신데 미리 그 말씀을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실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도록 붙잡는 그 축복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40년 동안에 강약일을 인도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들의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우리는 대부분 살아가면서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거 붙잡고 기도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으로 붙잡는 기도 들어가야 해요 40년 동안 강약일을 인도하신 목적이 거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생각으로 붙잡으라고 훈련시킨 것이 강약일이었어요 오늘 또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붙잡고 기도가 시작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이 하나님이 가지신 그 기쁨이 내게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에 만난을 주신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요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땅에서 먹을 것이 나오고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렇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구하는 것은 떡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의 강약일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 것은 뭐냐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약일을 인도하셨다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내 생각대로 사는 방법을 고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부분에 익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약일을 통해서 40년 동안의 만냐를 주시면서 훈련시켰던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익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있어요 그 말씀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살리는 말씀이고요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자녀가 흔들려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흔들려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자녀들 힘들어하고 흔들리는 부분을 보면서 걱정하는데 전혀 걱정할 바 없어요 왜냐? 말씀을 이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가 흔들려도요 우리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이 승리하게 되어있어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가지고 있다면 상관없어요 위기를 말씀을 이기지 못한다는 우리의 다가오는 문제와 이기가 어려움이 말씀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냐? 결국은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사정의 27장 여러분 아시죠?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으므로 배를 항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그 배가 결국은 큰 강풍을 만나는데 그 강풍 이름이 유라굴로입니다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피해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어 성겸원의 구원의 여망이 없어지더라 한 사람도 살아남을 생각들이 없어졌어 모든 구원의 여망이 다 버려지게 된 겁니다 그때에 바울이 섰습니다 그러면서 사정의 27장 24절 2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스 앞에 서야 하리라 오늘 행선하는 이 모든 사람을 네게 붙였다 그러면서 2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는다 했는데 그 앞에 뭐라 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어떤 위기와 문제 가운데 있다랄지라도 상관없어요 자녀들이 흔들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말씀이 결국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정의 20장에 보면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노들을 초청하죠 그게 마지막이다 생각해서 바울은 장노들에게 고별설교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어떻게 이 교회를 숨겨 놓은지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런데 얼마 있지 않으면 이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몰아닥칠 것이다 심지어 교회 안에 1위 때가 와서 많은 어려움들이 몰아닥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는데 너희를 어디에 부탁하느냐 20장 32절에 보면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그리고 중요한 말이죠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다 그러면 문제가 새롭게 보입니다 어른들도 새롭게 보입니다 자녀들 흔들리는 부분들 낙심하는 부분들도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면서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어 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복의 비밀들 속에서 보여준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세계보금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신 것이죠 새로운 비전을 주신 여호와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절에 내가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리라 세계보금의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서 전체가 40년 동안의 강야생활을 인도하신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와 비전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세계보금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장세기 3장 문제는 처음부터 있는 것이었고요 이미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오래된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릴 계획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게 장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족장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은약 붙잡고 승리했어요 세계보금화의 은약을 붙잡고 장세기 3장 15절에 그 은약을 붙잡고 승리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어버렸습니다 노예되어버린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출애기 3장 18절에 귀중한 노예에서 해방되는 은약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말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질 것을 은약으로 주셨어요 그 약속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실은 애곱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그 약속 붙잡고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포로되어버렸는데 그 포로는 결국 단순히 포로되어버린 게 아니라 영육 간의 모든 부분이 포로되어 가지고 그 속에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라하리니 그 이름을 임만웰이라 하리라 이 은약 붙잡고 포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짐으로 그 시대를 살렸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영권을 회복시키는 기중한 비밀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결론적으로 주어진 부분이 마태본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마태본 16장 16절 그리스도 그 고백 속에 답이 있습니다 모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답으로 붙잡은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인데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왕으로 제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승지자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오 그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의 축복을 주셨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오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같이 만들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려 여러분 망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그러면서 보호자의 축복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보호자의 문을 여는 열쇠를 줬는데 그게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릴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보호자의 문을 여는 천국 열쇠 그리스도 그 이름이 보호자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열쇠가 뭐냐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이름 붙잡고 나갈 때 주와 여러분 절대 망할 수 없고 오히려 현장을 증폭하고 세계를 살리는 기중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계보금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진짜 세계보금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의 걸음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걸음들 여러분 삶들을 하나님께서 절대 보장해 주십니다 가난한 땅을 증폭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라는 것 절대 보호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사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에 의복과 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했다라는 거예요 강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이 강야입니다 그러나 세계보금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적인 보호 속에서 절대적으로 여러분을 보장해 주시게 돼 있어요 내 발이 부르트지 않고 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주어진 언약이 아니라 가난한 땅을 증폭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오늘 그리토의 언약을 붙잡은 세계보금의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이 주신 약속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그 사실을 이번 한 주간도 현장에 통해서 확인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최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 깨닫고 누려야 될 영적인 사실 영적인 축복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나 중심하고 세상 육신 중심하고 물질 중심하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갈등들 문제들이 오늘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기한 축복된 응답의 역사들로 세워지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들로 재앙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들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이 일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장하심이 있음을 현장을 통해서 확인케 되어지고 누려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 담아놓으신 영적인 축복의 비밀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들을 찾아 누림으로 세계보금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께 완벽하게 준비하신 사실들을 체험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종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선들위에 모든 주의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 예배들을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속의 하나곳이 영원한 생명 강사하리 우리 영원토록 속에 새겨보신 영원한 생명 청구하리 영원토록 속에 새겨 além 경감하는 생명 교회 소젖사히